그리고 요즘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 자주 하는 분이죠. 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 어제요, 본인의 토크 콘서트에서 개파 정치에 대해서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내가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은 형님, 그 대장님을 위해서 뭉쳐. 그 대장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킨 게 아니라 이 대장님을 위해서 나는 무조건 싸워. 이 개파원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은 사라져요. 개파투쟁은 정치를 멍들게 하고 국회의원들을 병들게 하더라. 나는 개파가 싫다. 그리고 개파원이 되는 순간 민주당은 사라진다라면서 뼈가 있는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이 대표와 친명계를 겨냥한 말이 아니냐는 일부 평가도 있기는 한데 누가 들어도 저거는 전반적으로 떠나는 입장에서 덕담과 뼈 있는 고원을 남기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 개파가 없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할 거 없이 다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본인의 떠나는 마당에 어느 정도 진심이 담긴 고원을 남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논란이 이어지는 발언이 있죠.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이 발언이 지금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민구 최고위원의 발언인데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네요. 최고위원으로 임명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음주운전, 검사 4층 이런 정과 사범에다가 지금도 4건으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아버지 두고 있는 참 민주당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냥 단순히 당권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 밀어내고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재산이 많아요, 개딸들. 저는 그래서 곧 운명하실 재벌 회장 앞에서 자식들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 한 이틀 정도 논란이 되고 말지 알았는데 계속 논란이 이어집니다. 심지어는 지난 총선 때 이재명 대표를 손흥민 선수나 차은우 씨한테 비유했던 일화가 있잖아요. 그때 발언이 다시 소환되면서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이 얘기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강한 공격성 멘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공식 석상해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석에서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공식 석상에서 이런 발언은. 이런 상황이 다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요. 결국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서 비롯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월 19일에 박찬대 의원을 당원전 유튜브 찍으면서 옆에 앉혀놓고 주인 잘 모시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서 원내대표 레이스가 다 정리가 됐어요. 그걸 보면서 민주당의 의원들 또 원외 인사들 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님께 주인 잘 모시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아야 한자리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임명된 지명직 최고위원도 첫 공식회의 석상에서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듣고 농담으로라도 이런 얘기하지 말라라고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도 않고 웃고 박수치고 폴더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 주소고요. 한 마디만 제가 짧게 덮으시면 강민구 최고위원 이것이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들어보니까 영남분들께서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부하는 지역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일부 영남 주변에 있는 분한테 여쭤본 거니까 개인 의견로 제가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해석도 내놨습니다. 저렇게 이재명 대표 보는 앞에서 또는 공개된 곳에서 저런 멘트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의 하나로 강성 지지층,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좀 사기 위하다보니까 저렇게 무리를 하게 되는 거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일각에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하신 분들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발언을 하시는 것이지 민주당을 진정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슈가 이렇게 길게 이어질지 몰랐는데요. 계속 길게 이어지는 이유는 강민구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저 같은 날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도 뭔가 제명 시대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고 또 이후에 논란이 되자 다른 의원들이 전방위적으로 달려들면서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괜히 거기에 방어적 논리를 펼치다 보니까 이 논리가 이 논쟁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그냥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서 대응을 끝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제일 신경 쓰고 잘 보이면서 멘트를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대상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특정 계층이나 인물이 아니고 국민을 의식하면서 항상 발언에 신경을 써야 될 듯 합니다. 정치권 얘기는 아쉽지만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